1분만에 같이 투자하기 반도체 웨이퍼, 분사부품, 챔버 부품 세정 및 코팅 한솔 아이원스의 10년간 매출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총비용률은 95%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. 10년 평균 매출액의 성장률은 9%, 비용의 증가율은 7%입니다. 지난 10년간 매출은 증감을 반복하는 모습입니다. 10년간 이익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4.6%, 단기순이익률은 1.7%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. 이익률도 낮은데 그 편차 또한 매우 불규칙적인 편이며 주요 비용은 급여와 외주가공비입니다.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385%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. 10년 누계 단기순이익의 3배 이상을 유형자산 등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. 주요 유형자산은 건물과 시설장치이며 이에 대한 투자 대비 이익의 창출은 매우 적은 모습입니다. 23년 기준 재무구조입니다. 부채비율은 45%로 포통 수준이며 유동비율은 163%로 포통 수준입니다. 자산은 주로 유형자산이며 부채는 차익금입니다. 차익규모는 현금에 비해 크지 않으며 재무구조는 포통 수준입니다. 10년 누계 주주환원율은 26%로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. 지난 10년간 배당 2차례, 자사조매입 4차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. 이상 한솔 아이원스였습니다. 자산은 주로 유형자산이며 부채는 차익규모는 24%로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. 자산은 주로 유형자산이며 부채는 차익규모는 24%로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.